아미고티비 몰래티비 모바일과 함께하는 아미고티비 시즌3 스탭업! 안녕하세요 시리키입니다 아미고티비 흰색 배경에다가 딱 놓고 있으니까 되게 신기하다 저희는 여기서 이제 놀다 가면 돼요 놀다 가면 돼요 우리 막내 이현이 흔들 와서 아주 똑똑하지 말자 맘단 대소라 아미고티비의 공식 코너이죠 여러분들을 위한 리퀘스트 타임 리퀘스트 타임 팬분들이 스트레이키드에게 궁금한 점과 소원을 많이 남겨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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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희 숙소에서 제일 시끄러운 멤버 숙소에서 제일 시끄러웠던 거예요? 숙소에서 제일 시끄러웠던 멤버 여기 9명이요 왜? 난 조용해 나랑 우진이 형은 지금 형한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밀레니엄 방에서 가장 시끄럽지 않을까 밀레니엄 방 손 자 그럼 밀레니엄 방에서 한번 누가 제일 시끄러운지 솔직히 나 볼 수 없나? 맞아요 형 야 이 치워 야 이 치워 야 요새 안 그래 요새 안 그래? 요새 왜 이상해? 이제 안 그래 포기했거든 자 스키즈 멤버 중에서 손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김은솔님 이앤이가 손이 제일 이쁘고 이앤이가 되게 크지 않나? 정확하게 크기는 안 돼 우진이 형 키 크지 않아요? 아 키 크대 손이 크지 않아요? 정확하게 저 컴버인데? 오 되게 큰데? 이앤이가 너무 오 우진이가 더 크네 어 필릭씨 더 작잖아 필릭씨 더 작잖아 필릭씨 더 작잖아 야 윤진이랑 윤진이랑 한번 제어는 될 거 같아 오 비슷하다 비슷하다 아니 우진이가 좀 더 커 우진이 형이 좀 말로 커 우진이 형이 좀 말로 커 우진이 형이 좀 말로 커 우리 애기 손이 야 너 손이 뭐야 제가 좀 더 좋아하세요 근데 제가 대화했을 때 손이 크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리노가 손이 진짜 작아요 아아 진짜 작아요 손이 진짜 작아요 오! 오! 우진이 형이 제일 좋은 거 같아 네 우진이 형님 네 김가연님께서 자기가 제일 잘생겨 보일 때는 언제인가요? 네 창빈이 형이 대답해 주시죠 우리 애틴 조얼 우리 애틴 조얼 우리 애틴 조얼 어 저는 쫒쫒쫒쫒쫒테면 얘기해 주세요 안녕 지금 너 잘생겨 보이지? 아니,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몽롱한 상태에서도 거울 다 보면은 깜짝 놀라요. 저희도 깜짝 놀라요. 저희도 깜짝 놀라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거울 볼 때마다 항상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달아준 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잠깐만요. 와, 웨이트 씩 나온다. 어떡해. 근데? 미션 있어? 아? 미션 있어? 아니 없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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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보노 마보노 체나얼 딩방 디빗 디빗 뱀람 양호 성립 라스찬 뭐야? 뭐지? 라마 아니에요?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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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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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마지막에 하는 거야? 알아서 필릭 승민이 뭐야? 나 찾았어 라마 라마 이게 뭐지? 필릭 쓰는 거야? 여기 별명 맞추기 별명 맞추기 별명 맞추기 형 정답은 지금 말할까요? 한 명 한 명씩 말해줘 수동이 하니 승호 OK 대양진 곧따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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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야 이거 정답 못맞힌 사람 땅당한 것 같은데 맞아 정답 못맞히면 촬영이 8명이다 그런게 어딨어 양방여우야 맞다 나 체리인가? 어? 야 근데 리를 한 번 썼어 왜? 곧따리노에서 리를 하나 썼어 다시 쓸 수 있어요? 아니 너가 한 번 도전해보자 체리 한 번 더 써봐 체리로 가있습니다 세닝 세닝 정답 야야 야야야야야 지크스로 가있습니다 지크스로 가있습니다 정답 정답 탄약이 뭐야 근데? 아 나는 뱀찬! 저는 정말 쉽게 창빈이가 저한테 지어준 우진아 형 연생 쇼케이스 대기하면서 형이 창빈아! 창빈아! 이래가지고 왜 나한테 창빈아 부르지? 우진아! 이렇게 한번 봤는데? 바로 형으로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우진아 형! 감사합니다 전 라마입니다 너가 왜 라마지? 나 맨날 프로필 했을 때 라마라 했지 라마! 라마!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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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야 마실 수 있어 이분의 정답은 뭐죠? 저는 누가 봐도 네 머리부터 반까지 빈줄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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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예예예 저는 저는 동작인데 와 이게 반풍이야 우리 귀여운 반응부터 할까요? 아 예 가자 오케이 아 네 시-작 양념 후라이드 어어어 후라이드 칼국수엔 신김치 겉절이 어 칼국수 무슨 소리야 신김치장 겉절이냐고 아 아 아 겉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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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는 식사에서 말이 많다 적다? 많다 여름 겨울 어 여름 내가 가장 못하는 것은? 어 아 왜 우리 아행이 발전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소세지에 케찹 머스타드 어 케찹 멤버에게 불리는 별명은? 어 저우 아 아 많이 했다 와 아 더워 시작할게요 응 시-작 앞으로 해보고 싶은 컨셉은? 어 어 다크 다크 친해지고 싶은 타그룹 멤버는? 오 오 오 오 오 오 갓세븐 갓세븐 지경 선배님? 아 그리고 붕어빵 머리부터 꼬리부터? 꼬리 오 오 진짜? 머리부터 먹어야지 요즘 보는 드라마는? 드라마 안 봐요 배고픈데 집에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들어 먹는다 오 나는 왜 안 만들어 먹는다 아 그런데 좋아하는 운동은? 운동? 야구? 농구 오 내가 기억하는 명대산은? 명대산? 예 불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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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나온다 네 스타트 아 베리 오케이 시-작 발 사이즈는? 어 패스 어? 패스가 없어 아저씨 야 패스 없어 255 매운 음식 잘 먹는다 못 먹는다 어 매운 음식은 어 매운 라면이랑 아니 아니 매운 음식 잘 먹어 아 잘 먹어 내가 좋아하는 향은?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현재 룸메이트는? 현재 멜레니엄 나는 나는 귀가 얇다 두껍다 두껍다 셀카 포즈 보여줘 오케이 잘하네 와 어렵네 아 땀 나 땀 나 네 우리 향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오케이 전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좋아하는 제이스타일 헤.. 헤.. 헤어 스타일 헤어 스타일? 헤어 스타일? 어 지금 내 스타일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현재 핸드폰 배경 화면은? 네 셀카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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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의 애착 애착인 형은? 어? 진짜로? 진짜로? 엘착인 형은? 엘착인 형은? 아 난 또 형 고르는 줄 알고 아 형 고르는 줄 알고 나 약간 긴장하고 있었어 엘착인 형은 토토 엘착인 형은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가진 어 공포증은? 공포증? 그 황공포증 아 형 돌잡이 물건을 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일단 일단 다 했어 필릭스 많이 들었어 필릭스 진짜 많이 들었어 진짜 많이 들었어 와.. 아 내가 질문을 던지는데 너무 떨려 와.. 아.. 엘착인 형 더가 준비가 되면 자 준비되면 갈게요 네 준비됐습니다 물냉진행 물냉 내가 자주 쓰는 유모티콘은? 이거 어 내가 쓰는 향수는? 나 향수 안 쓰 아 그래요? 가장 통화 자주 하는 사람은? 아이엠 꼭 착용하는 악세사리는? 꼭 착용하는 악세사리는? 꼭 착용하는 악세사리는? 나 이거.. 꼭 착용하는 악세사리는? 어.. 반지 숙소에서 내 담당은? 내 담당? 내 담당? 나 담당 뭐 있냐?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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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고 안 뛰기 고양이 강아지 나 고양이.. 아.. 강아지 강아지 최근에 산 가장 비싼 물건은? 이 반지 엄마가 사줬어요 오 요즘내 최애템 최애템? 반지 오 감사합니다 나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열정 끝판왕 한달의 화장품에 투자하는 금액 화장품? 어 아 저 클린 비싼거었어요 오 좋아하는 장옷은? 장옷.. 반바지 반팔 아 반바지 반팔 아.. 많이 했다 많이 했어 세 지금 질문 5개에서 5개가 다.. 대답이 반지였던 거 같아요 아 산지 얼마 안 돼서 너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되게 귀엽게 생겼는데. 오늘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씻었어요. 나의 편의점 최애 음식은? 편의점 최애 음식은 닭가슴살. 배불러드 무조건 먹는 음식은? 감자튀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 음방편이 꼭 하는 행동은? 음방편이 꼭 하는 행동은 화장실일까요? 오늘 리노형 목표가 몇 개냐? 나. 우리 20개만 하자. 운동할 때 듣는 노래는? 안 들어. 아. 가수인데? 가수인데. 꼬들면, 후기금면. 아 라면? 아 꼬들면. 가장 좋아하는 히어로는? 어. 아. 스파이더맨. 밖에 나갈 때 이것만은 꼭 한다. 옷 입어요. 아. 맞네. 맞네. 핸드폰에 저장된 멤버들 이름은? 서창욱이. 김무진 형. 황찬이 형. 초초스타일. 초초스타일 딱기쓰기. 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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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더. 고픈이 너무 튀어. 어 네. 지금 먹고 싶은 음식. 치킨. 방 같이 쓰고 싶은 사람은? 장빈이. 아이고. 아이고. 또 같이 쓰게 되겠네? 오늘 꿍꿍은? 없다. 오늘 제일 늦게 일어난 멤버는? 저요. 사용하는 면도기 브랜드는? 창고할 때 가장 먼저 신는 곳은? 뭐가 패스인데? 뭐가 패스인데? 너 세수 먼저 왔는데 여행할 때 계획파, 부계획파? 뭐라고? 여행할 때 계획파, 부계획파? 어, 플랜. 어, 이거 어렵다. 네. 타이머신에 타면 가고 싶은 시절은? 한 열 살 때? 고치고 싶은 내 습관은? 밥 빨리 먹기. 좋아하는 영화 장르? 영화 장르? 멜로. 산, 바다. 요즘 여행 가고 싶은 곳은? 바다. 나는 부먹, 찡먹, 찡먹. 부먹. 오케이. 어, 부먹이야? 자, 내 매력은? 매력은? 내 눈. 내 장점은? 눈. 누구 마음대로? 부먹이라니. 너 부먹이에요? 부먹이에요? 부먹 아니야? 아, 이거 다 찡먹인데. 아, 찡먹. 어? 펠릭스 빨리.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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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아니야. 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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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 아니야. 저는 양념 치킨이 좋아져서. 저희 팀의 방송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괜찮으셨나요? 네. 저도 의외로 몰랐던 거를 또 알게 된 것 같아서 항상 같이 파는데. 진짜? 웃 некотор. 연락처에